모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람무요를 이향기에 올려요 간자요 제초제도 물체형으로 넣고 출발 연기가 올려주대인데요 한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우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생년이 되어라 감사합니다 아깐 정신이 없었구요 지금 약간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화면에 예쁘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사람 눈에는 엄청 예쁜데 천천히 잘 자라서 알라리 국식이 맺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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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